복소수의 연상과 음수제곱근의 성질 자 요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수 A, B, C에 대해서 첫 번째 1막을 끝냈고 두 번째 들어갑니다 요거 대해서 계산입니다 덧셈입니다 덧셈은 끼리끼리 실수부끼리 허수부끼리 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렇게 계산해주고 자 뺄셈도 실수부끼리 빼고 허수부끼리 빼지 않습니까 그래서 끼리끼리 산수입니다 곱셈 어떻습니까 이것은 분배해 이렇게 분배해서 조심할 것은 B, D, I의 제곱은 I제곱은 I제곱은 무엇이다? 마이너스 2다 이것을 어설프게 어설프게 암산하지마 틀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눠셈일 때 우린 분모가 복소수인 걸 용서할 수 없어 복소수로 나눌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 복소수를 뭐로 바꿔? 실수로 바꿔주는 거야 그래서 복소수의 분모의 실수가 되는 겁니다 무리수를 유리수로 바꿔줘 분모의 유리화입니다 분모의 허수를 실수로 바꿔줘 분모의 실수화입니다 그때 켤레곡수수를 분모 분자에 곱하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합작공식에 의해서 C제곱, D제곱 분모가 실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분모의 실수화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센스 그래서 이거는 계산이 덜 끝난 거야 오케이 이 사측연산 기억해 주기 바라면서 이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얘였을 때 간단히 하면 정말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분모가 뭐가 있어요? 허수가 있잖아 뭐한다? 실수화 실수로 바꿔줍니다 그럼 나는 분모의 이 1 마이너스 i에 뭘 곱해 줍니까? 자 1 플러스 i를 곱해 줍니다 켤레곡수를 곱해 줍니다 그래야 합작공식에 의해서 플러스 i 이렇게 그러면 얘를 정리해 보면 실수부의 제곱 플러스 허수부의 제곱이 되겠죠? 공식화 그럼 정리합니다 1 플러스 4i 플러스 3i의 제곱 이게 되겠죠? 그럼 분모가 2가 될 것이고 분자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4i 되겠죠? 계산시켜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i 되는 거 맞습니까? 이게 이게 지가 되는 겁니다 그때 지에 관한 2차 이상 3차 이상의 고차식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속에 숨어있는 2차식을 만들어내야 돼 실수부를 이형시켜 그러면 지 플러스 1이 됩니다 얘가 2i가 되겠죠? 이런 상황 그렇게 해서 양변을 제곱하십시오 이거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피면에서 기본서에서 엄청나게 했던 겁니다 다시 한번 기억을 끄집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은 지제곱 플러스 자 2g 플러스 1 이퀄 뭡니까? 4i 제곱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형시켜주면 자 지제곱 플러스 자 2g 2g 뭐 이렇게 플러스 5 5라고 할까요? 그냥 이퀄 얘를 마이너스 5라고 할게요 뭐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2차식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어 그래놓고 주어진 준식을 변형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 됐죠? 이걸 지워주고 자 주어진 준식을 변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난 지제곱 플러스 2g 걸로 만들어줘 갑시다 그럼 저걸 g로 묶어 그럼 지제곱 플러스 2g 되는 거 맞습니까? 이거 두 개를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자 6g 플러스 이렇게 변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얘가 뭐라고? 마이너스 5라고 지 번호 그럼 마이너스 5g 플러스 6g 플러스 1 되는 거죠 무조건 지에 관한 1차식으로 바꾸라고 그럼 이것은 g 플러스 1 맞습니까? 그럼 지웠네요 g는 마이너스 1 플러스 2i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7번 하면 되겠지 마이너스 1 플러스 2i 플러스 1 되는 거 죽어 따라서 얘는 뭐다? 2i다 정답 몇 번? 2번 이렇게 그래서 정답만 좀 확인할게요 자 정답 2번 맞습니다 얘 보시면 얘를 분모를 실수화로 바꿔 그렇게 해서 실수부를 이왕시켜서 양변제곱으로 해 그러면 숨어있는 이창원식이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그걸 가지고 얘를 뭐로 바꿔? 저것을 이용해서 1차식으로 바꿔 1차식은 대입할 수 있잖아 그쵸? 선생님이 바꾸기 너무 어려워? 그러면 나중에 얘를 얘로 나눠 뭐로 나눠? g제곱 플러스 2g 2g 플러스 5 이꼴 0으로 나눠 나눴 쓸 때 얘가 0인 거니까 목수는 사라져 나머지가 정답이야 이렇게 직접 나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건 이제 rp임과 기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 보통은 이렇게 하면 풀립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자 51번입니다 두 복수수가 있습니다 알파 베타가 있는데 값을 구하라 어때요? 두 복수를 딱 봤더니 어떤 특징? 제곱 제곱 나왔어요 이건 변형 공식 아닙니까? 난 일단 알파와 플러스 베타를 한번 해볼게 두 개를 더 해볼게 그럼 2i 분의 뭐가 됩니까? 더해주니까 이건 2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i 분의 1 되겠네? 그쵸? 그럼 이건 i i 곱해볼게 그럼 i 마이너스 1 분의 i니까 마이너스 i가 되겠네? 됐죠? 그럼 알파 곱하기 베타를 해볼게 그러면 분모끼리 곱해 그럼 4 i 제곱 분자끼리 곱해 1 더하기 1 그러면 이것은 마이너스 4 분의 2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되겠네 아 합과 곱이 간단하게 나왔네 그런 상태에서 주어진 식을 합과 곱 형태로 바꿔 그럼 전개시킵니다 그럼 4 알파 제곱 베타 제곱 플러스 2, 3은 6 알파의 제곱 2, 3은 6 베타의 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자 그러면 얘는 4 알파 곱하기 베타의 지수법칙 통체의 제곱이 될 것이고 플러스 6배 제곱 플러스 제곱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이런 것들이 이제 숨도 쉬지 말고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여기서 막힘없이 풀어야 된다고 이제는 이제는 곧 시험 보러 가야 되잖아 그럼 알파 곱하기 베타가 얼마라고?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6배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i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알파 베타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플러스 9 이제 마무리합니다 그러면 얘는 4분의 1이잖아 1이 되겠죠 4분의 1 약분이 켜주면 그 다음에 플러스 6 곱하기 이게 얼마죠? 마이너스 i 제곱과 플러스 i 제곱 마이너스 1이고 이거 플러스 플러스인 거니까 이것은 플러스 1 될 것이고 플러스 9 되겠죠 이게 0과 함께 사라지겠죠 그럼 1 더하기 9는 얼마입니까? 10 이게 이 문제 정답 답 있죠 2번 이렇게 이렇게 풀 수 있어요 단순히 계산입니다 계산 복소수의 연산입니다 이 연산들을 여러분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아무 문제 없이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정답 2번 맞죠? 만들어 놓고 딱 보니까 구하라는 거 놓고 보니까 합과 곱의 형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 이렇게 변형 공식 합과 곱을 만나려는 센스 필요합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아해